더 아까움스팅 저를 한 다음에 말을 걸어도 되겠습니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서 말해 떼를 데로害 ㅎㅎ 충이야, 충이야 라고 하는 durante는 넌 진짜 현싱 어떻게 곧이야? 왜 이게 틴패이 날아가는 거야? 넌 2바밤이 2축구 다시는 못다오는데 세계 1위의 겐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거 이기면 세계 1위 겐지 트레이서 쟤나타 다 걸렸어 대박이다니까 진짜 세계 1위 겐지 쟤나타 트레이서 솔직히 2바밤이 있다 우승은 뭐해 명언 빨리 많이 나갈 거야 여봐라 민현이 넘기 싫으면 노력을 많이 하자 우리 노력이 부족한 거다 2년이 남으면 노력이 부족한 거다 2년이 안 남았더라고 열심히 하자 야! 왜 울어? 야! 진짜 찝다 진짜 찝다 4강 처음 가봐? 4강 처음 가봐? 4강 처음 가봐? 4강 처음 가봐? 춤도 춘다는 거 1년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